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황망은 안 떠. 어디서요? 아니 황금 꿀꿀이잖아요. 황금 꿀꿀이잖아요. 잘못 읽었잖아. 아휴, 자식아. 아니야, 황망은 안 떠. 황망은 안 떠. 야, 환기 많은 신문 가면 테스트해보자. 혹시 많은 사람. 내가 해줄게. 인정해보자, 인정해보자. 우리가 테스트해보자. 와, 황금 황페이지 그냥 훈이 있네, 씨부레. 거의 뭐 그냥 벌리 캐릭터인데? 아, 억울해 나 진짜. 야, 황금 황페이지 앞으로 금지하다 이제 진짜. 저 금지, 금지거, 금치거 설정하겠습니다. 진짜리. 아, 열받네. 하지마! 아, 씨부레 진짜. 야, 저건 블랙이야겠다. 야, 저건 블랙한다, 나 진짜. 아, 하지마세요. 조의하십시오. 자, 황금 망할 배치 한번 뽑으라고 봅시다. 야, 50개로 진짜 이거 만약에 황금 망토 배치가 그냥 쉽게 준다면 모든 유저분들이 황금 망토 배치 다 갖고 오겠는데. 와, 진짜. 황금 망할 배치가 없으면 이제 이상한 거네. 맞지. 황금 망할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바로 뜨는 거 아니겠지 이거. 제발. 잠시만요! 이 씨부레. 황금 망토 배치. 황금 망토 배치. 황금 망토 배치 없으시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리뉴얼 되고 참 의의 없는 게 챔피언스에서만 뜨는 줄 알았는데 황금 기어가 여기서 뜹니다. 보겠습니다. 황금 망토 배치 뽑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황금 기어는 무제한 뜨기 때문에 황금 망토 뜨기만 하면 그냥 무제한이에요. 과연 뜰 것인가? 야, 야, 토르 구글구글. 루시드 아이스. 보여줄때 이거. 이런 거는 뭐 셀티기. 참고로, 이온이나 이런 것도 뜨기때문에 기풀이죠. 개구리왕자 개나리 부불 아 나 여기 다리가 끄린가 과연 헌드망투 배치가 뛸 것인가 레이싱걸 첸첸 홈런왕은 타오 여기 아르테미스는 안떠요 한개에서 피오는 뜨구요 호시랑 드라키 홈런왕은 타오도 여기 아르테미스는 안떠요 홈런왕은 타오도 여기 아르테미스는 안떠요 황금화 더해지 황금화 더해지 황금화 더해지 황금화 더해지 황금화 더해지 아 황금골벌이 하라곤 로봇빼지 로봇빼지 풍련 불닭보불 백기사 전기토베스 청마펫 청마펫도 멋있지 않냐 사야탈춤문패 10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바라본 고양이 고글 락키 황금 꿀꿀엑스 좀비 굳이도 밀어 황금왕 2회 진짜 뜨던데 잘 쓴다고 하던데 아 교티 교복소녀티라 고맙습니다 어우 개꿀 자 이번엔 시청자분 다른 분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왕트 매치가 없어요 자 체면 드러비를 일단 까두고 황금왕트 매치가 뜰겁니다 소모공 야 아까도 소모공 쓴거 같은데 자 쿠키고글 과연 과연 황금왕트 매치는 뜰것인가 메디아오라 골 색만볼 핑크날 나비 날개오라 데뷔킴 산타 좋아요 꽃내엄오라 루시드 퀀텀 자, 황금지에서 황금화토비지가 뜨거든요 자, 과연 뜰것인지 실체로 데리고 가면서 어, 대사람을 10개 까도 떠요, 여러분들 여기서 붓이랑 이걸로 뜨고 이번에 와, 흥반요정틀이가 됐고 이번에 이제 문열이 됐습니다 궁예르 X 할로운 호박오라 루시드 마린 아쿠아 11주년 시밀텟 시밀텟 기라기 구글 루시드 스터디 아우 네, 죄송합니다 황금기사영호 블록제니스 차가 차가 하이템 아, 이거 황패 쏴자 황금화토비지 루시드 레드 썬더 옥 옙 위시드 가iatric 황금화토비지가 뜨거위 기간제로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됐습니다 무신 썸머 골팡 플레이 아마 덧구려 원리를 X 클러브 스피드 형 플레이 달선명 떴구야 자 일단 달선명가 떴다는건지 한구마스 그치기가 뜰 때가 됐다는거 거거든 마치 참가비치 떴구 무신 성탄 로봇 배치 팩 다시 또 뭘 이래 흠 얼음요동키 소피아 퍼플 아 그거 쉽게 떠요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시방 가시면은 노란 용보석은 피시방에서 5판만 이길 때마다 20개씩 주기 때문에 뭐 1시간 1시간 동안 뭐 금방 모읍니다 진짜 1시간 동안 뭐 2개씩 모을 수 있어요 무실드 에어 면스 카트 할까 그런지 터지 salut проп tail 코트 투 택 해야 할까 틀려 준비 방전망스토 배치 뜨면 자입할 시간 오송 되겠습니다 라고 나도 별명이 뜨나 따다다다다다다 아 황금하우트 배치 안뜨나요 메카닉 브로디 쌍장배치 쌍장배치 쌍장배치도 어떠요 여기가 황금하우트 배치나지 네모다오 야 근데 황금기어 인연을 잘했네 아이템 많이 뜨네요 동마라고 첫번째 떴다고 나 나 나 나 나 이거 만약에 다 깐 동안 황금하우트 배치 뜨면 48시간 저도 방송할게요 3개 남았죠 3개 남아는 동안 만약에 황금하우트 배치 뜨잖아 48시간 방송하겠습니다 정인이도 그렇게 말하고 떴다고 하니까 48시간 방송한다 솔직히 쫄렸다 진짜 어 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